한 남자가 있다 순사탐이라 불리던 남자 응손머가 공부법이라고 알려져 있어 한자리에서 100분 150분을 앉아있는 인석 공부는 매일매일 공부하면 매일매일 목표에 다가간다는 게 느껴지고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한테 인간계를 주름잡았던 K-POP격의 전성 그 손만 잡아도 대박난다는 손들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던 스타각사 여전히 아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K-POP격의 상징 순사탐 합격의 손 합격손 신선한 staring 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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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손주 회장님 예전부터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인간계 레전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회장님 사랑합니다. 마침 요즘 좀 처지는 시기인데 이런 거라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신기하고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수능이 대박 날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물태워서 올해는 합격 손도 잡았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 이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능 꼭 잘 봐서 내년에는 제 손 쓰는 걸로. 합격 손도 잡고 수능 대박 2017 수능 합격 손도 잡고 수능 대박 합격 손도 잡고 수능 대박 2017 수능 대박 합격 손도 잡고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손주원 선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를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손 선생 선소리동 영상 이런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조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은 수능 30일을 남기고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 영상을 만들면서 아마 예전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참 강의할 때는 수능 직전에 제 손을 잡으면 대박 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하고 경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엄숙하고 엄격하게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쌓여서 실력으로 발휘된다는 것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 생활을 정말 엄숙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조금 실질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막바지 가면 특히 문과생들의 그런 경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암기 과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1교시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국어 공부 시간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 모평에서도 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죠. 그래서 서서히 국어 시간을 늘려서 수능 당일날 1교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수학, 영어 이거 다 같이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한두 개 틀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4개 과목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특히 1, 2교시 컨디션을 최고조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셋째는 시험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좀 막혔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잘 치는 전략을 몸에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런 준비를 꼭 좀 해주시면 이 한 달의 결과가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드리게 되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구호학번이니까 아주 오래됐죠.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인데 김종환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딱 한 달 남기고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 나타났을 때 정말 특별한 눈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준비한 것을 종이띠로 딱 만들어와서 곳곳에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달에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를 다 담아내야 되고 자기 인생의 하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지막 한 달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노력의 결과로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이 전설의 합격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잡고 올해 수능에서 대박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날씨기 바랍니다. 2017 수능 합격 손잡고 수능 대박 대한복ة viral 스포cast 5 스포i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